두 번째로 준비한 뉴스는 이번주에 가장 떠들썩했던 그런 뉴스인데 틱톡의 클립보드 무단 접근 의혹 뉴스에요 틱톡이 스마트폰 클립보드를 몰래 훔쳐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틱톡이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쓰리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의혹이 있어가지고 뉴스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뉴스인가요?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사실 국내 기사에서는 틱톡에서 나쁜 행위를 했다 확정짓는 경향으로 기사를 쓰신 게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좀 진상이 궁금해서 그래서 틱톡이 중국 거라던데 진짜입니까? 약간 틱톡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틱톡이라는 게 2017년도 정도에 중국 바이트댄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앱인데 워낙 소셜 네트워킹을 하는 앱들이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는 사이에 사실 소셜 네트워크 앱들이 들어갈 구멍이 없었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런 SNS가 막 물밀듯이 자리를 잡고 성공을 하는데 야 여기서 또 어떤 형식의 SNS가 등장할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 와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서 폭발한 게 틱톡입니다 사람들이 사진도 좋아하지만 영상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유튜브랑 인스타의 중간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한 10초에서 15초 내외되는 영상을 그걸 쇼트 컨텐츠라고 하더라고요 쇼트 컨텐츠 10초에서 15초 되는 영상을 사람들이 찍어서 인스타그램처럼 공유하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 응용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모르셔도 광고가 워낙 많이 나와서 광고에서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도 틱톡을 해본 적은 없으나 이 광고를 안 본 사람은 없죠 그렇죠 틱톡이 지금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는 앱인데 여기서 이 클립보드 데이터를 우단으로 접근을 해서 사용자 개인정보를 가져갔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의혹인데 클립보드에 대해서 또 짚고 넘어가야겠죠 클립보드라는 단어가 사실 많이 생소한 단어죠 컴퓨터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은 다들 사용하고 다들 들면 아는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복사 컨트롤 C 하면 임시적으로 저장되는 곳이 바로 클립보드예요 그러니까 클립보드가 박스입니다 박스 가나다를 제가 썼어요 잘라내기를 했어요 그러면 가나다가 이 클립보드에 이제 보관되어 있는 상태로 갑니다 그리고 컨트롤 V를 누르면 클립보드에 있던 게 이제 붙여넣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클립보드가 중요한 점이 앱들에서 공유돼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카톡에서 복사한 것도 클립보드에 들어가면은 메시지 앱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고 다른 어플에서 다 접근이 가능해요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크롬에서 복사한 거를 게임에서 붙여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카톡에서 복사를 했는데 내가 다음에 틱톡 앱을 켰을 때 틱톡이 이 클립보드 데이터에 접근해 가지고 이 카톡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위험한 게 사람들이 복사를 하는 데이터가 뭐 안 중요할 수도 있지만은 가끔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아니면은 진짜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 프라이빗 키 같은 거 전송할 때 그래서 문제에요 이거 클립보드가 따로 권한 없이 모든 앱들이 다 공유를 해서 접근이 가능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밀번호나 아이디 이런 거 복사하시면은 위험할 수도 있다 근데 클립보드는 아무거나 복사 안 하죠 좀 중요하다고 꼭 외워야만 하는 것들 중요한 정보들 예를 들면 계좌번호 그렇죠 비밀번호 이런 거를 많이 복사를 해놓자 틱톡이 이 클립보드에 무단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사실 그거보다 3개월 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올해 3월에 조사를 해서 블로그에 쓰신 게 있는데 많이 사용되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앱에서 이 스누핑이라는 거는 이게 몰래 권한 없이 엿보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스누핑이 되고 페이스트보드는 클립보드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플 시스템에서는 페이스트보드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클립보드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게 유명한 많이 쓰이는 앱들에서 이 클립보드를 몰래몰로 엿보고 있더라 라는 거를 조사를 해서 올리셨어요 여기 영상이 있거든요 일단 영상을 하나 볼게요 여기서 지금 이분이 하신 게 뭐냐면은 이 틱톡과 다른 앱을 두 개를 번갈아서 켜가면서 여기 지금 왼쪽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아이폰에서 발생시키고 있는 로그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클립보드 이벤트 로그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앱들을 켜가면서 얘네가 클립보드에 접근 하나 안 하나를 테스트하는 지금 오른쪽이 아이폰 앱 화면 이거 왼쪽이 로그 확인하는 창이에요 이 앱 지금 다른 앱 켰을 때는 아무것도 안 뜨죠 클립보드에 접근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틱톡을 켜니까 이 이벤트 이거 그쵸? 이거 지금 클립보드 관련 이벤트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지금 로딩 아이템 이게 지금 클립보드 아이템을 로딩하는 이벤트라고 해요 틱톡을 켜자마자 클립보드를 들여다본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3개월 전에 조사를 해서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틱톡뿐만이 아니라 많은 앱들이 접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많이 사용되는 앱들을 조사를 하셨다고 해요 뉴스, 게임, SNS나 기타 게임 회사도 보면은 펍지 모바일 여러분들 펍지 모바일은 텐센트랑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거 아시나요? 이것도 중간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SNS에서는 틱톡 웨이버 웨이버드 있네요? 중국의 페이스북이죠 이거 어쨌든 이렇게 많은 데서도 클립보드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접근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리스트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에매서 클립보드에 접근해서 어디 쓰는지 모르겠는 것들 클립보드에 접근을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의심스럽지는 않아요 때에 따라서 클립보드에 접근을 하는 권한이 있으면은 훨씬 더 편리한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앱들도 분명히 있으나 얘네들은 사실 굳이 클립보드를 볼 필요가 없는 애들인데도 그러네요 얘네들이 이제 클립보드를 관여를 하고 있었다라고 리스트를 해놓은 거죠 뉴스는 그냥 보고 저희가 읽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읽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클립보드를 볼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 검색창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복사를 하거나 붙여넣기 할 때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해가 가는데 틱톡처럼 뭐 아무 상관없는 앱을 키기만 해도 접근을 하는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니까 의심 간다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 내용을 틱톡한테 문의를 했다 그래요 근데 답변이 좀 이상합니다 틱톡 측에서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고 sdk에서 사용하는 기능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sdk가 소프트웨어 디벨로먼트 킷인데 요게 개발을 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플 때문이라는 거죠 뭔가 우리가 클립보드 접근하는 코드를 넣지 않았는데 여기서 그런 행위를 하더라 그러니까 애플 스토어랑 안드로이드 핑계를 대는 거죠 sdk의 문제를 댄다는 게 근데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데에서는 사용을 안 한다고 사용한 게 없었잖아요 아까 리스트에 없었잖아요 사실 요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틱톡 측에서는 요렇게 답을 했다 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우리가 몇 주 안에 우리가 그래도 고치겠다라고 했어요 했는데 그 뒤로 또 깜깜 무섭시 고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3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이러던 와중에 고치겠다고 했는데 안 고치고 있던 와중에 바로 이번 주에 이 아이폰 업데이트가 나와요 ios 14가 공개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것들이 업데이트 되는데 그 중에서 보안 관련해서도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앱 개발자가 앱을 만들 때 이 앱에서 접근하는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 정확히 명시를 해야 되고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수집하는 데이터가 뭔지에 대해서 이 앱에서 요게 지금 예시 앱인데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고 이거의 일환으로 저 클립보드에 접근이 발생했을 때 요런 식으로 알람을 준다고 그래요 오 대박 이게 딱 명확하게 지금 틱톡에서 다른 곳에 클립보드를 붙여넣기를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복사를 했습니다 난 안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 ios 14가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아직 베타 버전인데 베타 버전을 업데이트를 받고 나서 틱톡에서 이거 타이핑을 누를 때마다 이거 알람이 계속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신 겁니다 그걸 트위터에 올리셨어요 그래서 요거 영상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타이핑을 할 때마다 계속 뜨죠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난 붙여넣기를 하지 않았는데 텍스 하나하나 입력할 때마다 뭔가 붙여넣기가 계속되네요 그쵸 나는 복사 붙여넣기 관련된 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타이핑만 하고 있는데 한 글자 누를 때마다 지금 계속 틱톡에서 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3개월 전에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틱톡과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ios 14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원래 조용히 하던 걸 이제 알람 알림을 줘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 고치겠다고 했는데 안 고치고 있던 와중에 이런 기능의 아이폰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게 확 수면위로 올라와 버린 거죠 너무 눈에 띄니까 이게 정확히 어떤 문장인가요? 틱톡 페이스트드 프렴 another device 클립보드에 있는 내용을 붙여넣고 있다 클립보드에 있는 내용을 붙여넣고 있다 계속 계속 받아내고 있다 이거죠 왜 계속 받았네요? 그러니까요 클립보드의 내용은 달라지지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냐면 저희가 이 틱톡이 클립보드의 내용을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클립보드라는 게 한번 어떤 내용을 복사해 놓으면 그 내용이 바뀌질 않아요 다음 복사할 때까지 근데 그 똑같은 복사된 내용을 계속 하는 글자 한 글자 칠 때마다? 그렇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영상을 올린 다음에 이게 리트윗도 많이 되고 좋아요도 많이 받고 계속 토론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조금 정확히 해야 될 부분은 그 국내 기사들도 이렇게 틱톡에서 나쁜 짓을 한 거를 너무 확정적으로 언급을 하시던데 이건 아직 의혹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다고 해서 사실 이상한 건 맞아요 이상한 건 맞는데 아직은 의혹인 단계예요 어쨌든 위험한 코드가 들어가 있다 그렇죠 어쨌든 이상한 행동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런데 그 틱톡 측에서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iOS 업데이트 버그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틱톡이 이렇게 언급한 원문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한국 기사를 쓰면서 조금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제가 추측을 해보는데 그래서 이거는 못 찾았고 틱톡이 언급을 한 건 게 그 외국 기사 있었는데 이거는 확실히 말을 했다 그래요 대변인이 말하기를 그 반복적인 스펜 행위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별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댓글에다가 막 복붙해서 막 그냥 붙여넣는 거 그거를 감지하기 위해서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조금 납득이 되지는 않아요 그거를 키를 누를 때마다 검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굳이 그러니까 붙여넣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검사를 하는 거는 좀 의미가 그렇죠 크지 않은 거 같고 어차피 키를 입력할 때마다 그 입력하는 틱스틱 값은 틱톡한테 가는 거잖아요 사실 뭐 서치 엔진 크롬 같은 게 이제 클립보드 내용을 확인하고 가져간다고 하면 이해는 되지만 일단 얘네는 스패머들 잡느라 그런 기능이 필요했다라고 얘기는 했네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SDK에서 한 거라고 하더니 근데 또 뭐 그러니까 그때와 이거는 또 다른 부분이다 라고도 하기도 했다고 그러고 3개월 중에 SK의 잘못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악성 유저를 잡기 위한 기능이다라고 하고 그렇죠 어쨌든 이거 좀 납득도 안 가고 뭔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계속 의혹을 받고 있고 근데 어쨌든 수정은 했다 그래요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지금 업데이트 된 거가 올라왔다 그래요 그런데 안드로이드는 아직 뭐 계획이 없다 스팸미 비헤비어를 알기 위해서 이 기능을 썼다라고 했다가 이 기능을 뺀 거잖아요 아 근데 여기 나와있네요 리모빙 안티 스팸 피처 기능을 뺀 거 같네요 그럼 없어도 될 기능을 굳이 넣어놓고 있다가 뭔가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해명도 이상하고 중요한 거는 이거 이 접근한 데이터를 진짜 다른 서버로 보냈냐 그게 중요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증거가 없어요 클립보드의 내용이나 유저들의 기기 정보를 보냈는지는 불명확하다 그렇죠 하지만 안 했다는 증거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의혹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참 이 클립보드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너무 나빠 보이는데 사실 클립보드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를 이용해서 정말 편리한 기능을 또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것 중에 그 사용 얘가 크롬에 복사를 하시고 여기 주소창에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은 내가 만약에 코딩하는 거니 라는 텍스트를 복사를 했으면은 바로 이거를 검색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또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제일 유명한 얘고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앱들에서 클립보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좀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게 있어요 워드에서 복사를 하면은 붙여넣을 때 뭐 텍스트 폰트나 그렇죠 글자 크기나 뭐 이런 것 다 같이 복사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클립보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하지만 악용할 위험은 확실히 있다 아까 요거 봤던 것처럼 앱들에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비밀번호 같이 위험한 게 있으면은 만약에 진짜 악의적인 행위를 하는 앱이었으면은 그거를 다른 서버로 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요게 위험한 거는 맞기 때문에 그 애플 측에서 요거를 아마 이런 효과를 기대를 한 것 같아요 틱톡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클립보드를 의도가 뭔지 모르는데 사용하는 앱들 그런 것들을 거르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번에 애플 측이 틱톡을 어느 정도 이제 저격을 한 것 같다 틱톡을 저격한 거 저격한 거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 아까 요 분이 요거 3개월 전에 요거를 찾아내고 나서 애플 측에도 컨택을 했다 그래요 그 어떤 기자분이 요거에 대한 평가를 한 부분인데 방금 설명드렸던 크롬에 이 페이스트 앤 붙여넣고 바로 가기 요런 기능 좋은 기능도 있지만 하지만 많은 앱들에서 아까 몰래 엿보는 거를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 광고 용도나 이게 불법으로 몰래 가져가는 경우도 참 많다 그래서 호풀리 이번 업데이트가 그런 나쁜 앱들을 이게 수면 위로 하이라이트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그런 업체들한테 제일 부끄러움을 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만하라는 거죠 뭐 그쵸 그만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도대로 잘 됐죠 요 의도가 참 잘 작동을 하는 게 우리나라의 요거 틱톡 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요기에 적용을 받아서 네이버도 앱을 키면은 클립보드에 접근을 하는 게 보였다 그래요 애플이 이제 어? 잘못된 앱들 이렇게 뿅망치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네이버가 속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는 내가 이해가 가 왜냐면 검색 사이트니까 그쵸 저도 읽어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이버에서 설명한 거는 그 네이버 켰을 때 클립보드에 텍스트가 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붙여넣기 기능을 지원을 하냐 마냐 요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 처음 한 번 검사를 한다 그래요 한 번? 그러면 저는 아까 뭐 구글에서 붙여넣고 검색하기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가 제가 이걸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 요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할 때 그 길게 쭉 누르면은 요게 나오잖아요 근데 클립보드에 텍스트가 있으면은 요거 붙여넣기 창이 뜨는데 클립보드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떠요 저거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클립보드를 확인을 한다 그렇죠 요거는 사실 상시적으로 이해가 가죠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 실행됐을 때 접근을 하는 거는 이해가 가죠 근데 손사례는 뭐죠? 누가 손사례했다는 거지? 네이버가? 네이버가? 틱톡과 손사례 네이버한테 야 너네도 뭐? 너네도 정보 긁어갔다니까 아니야 아니야 인마 우리 아니야 하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되게 자극적이네 기사가 그렇죠 근데 이거 저희도 약간 그런 거 조심해야 되긴 하겠네요 개인정보 복사 뭐 이런 거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아예 저거에 대해서 문제인식이 없었는데 클립보드에 대해서 이번에 조금 문제인식이 좀 생겼어요 아 가능하면 좀 외워야겠다 복사하지 말고 참 이번에 그래서 이 클립보드에 대해서 참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그래서 사실 조사를 해본 결과 사실 틱톡이 정말 악의적인 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사실 확실하지 않아요 아직 이게 헤드라인이 큰 것만 나왔지 이거에 대해서 추가 취재가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밝혀졌다 라는 것만으로 많은 기자들이 앞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정확히 분석이 되면은 그 기사가 올라올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 거를 조사를 하면서 많은 또 기자분들과 블로거 기술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애플의 보안에 대한 기능 업데이트의 노고를 참 칭찬을 하면서 애플이 한 건 했네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이 개발자들도 개발을 할 때 이 클립보드의 중요성과 책임에 대해서 다시 상기를 시키고 사용자들도 그렇죠 복사할 때 복사하고 앱 사용할 때 내가 지금 복사된 게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내가 비밀번호를 복사했으면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뭐 한 번 더 생각하고 삭제하고 사용자들의 인식도 제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었다 라는 평가가 많더라고요